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동생이랑 3개 과자 할인점인가요? 아이스크림 파는데 거기 갔다가 산거에요 코코넛 빵인가요? 어쨌든간에 코코넛빵이라고 이거 하나 200원짜리구요 그리고 여기는 X1이라고 되어있는데 초콜렛 과자에요 화이트초코하고 밀크초코가 그게하고 과자하고 또 밑에 밀크초코가 발라져있는 이렇게 하얀색깔이구요 여기도 X1 이거는 카라멜 들어있는거에요 아까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카라멜 들어있는 카라멜 들어있는 초콜렛이에요 진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꽃게신액이라고 롯데마트가서 산거에요 이거 봐봐 원래 1380원짜리인가요? 이거 보이시죠? 원래 1380원짜리 690원 할인해가지고 이거 셀프계산계산계산계산 이거 셀프 롯데마트의 셀프계산계산계산계산 계산한거에요 이거 그리고 계란 계란 진짜 많죠? 이거 1,980원짜리에요 한판에 1,980원짜리에요 여기 이게 한판에 1,980원이라는게 믿겠어요? 안믿겠어요? 안믿으시죠? 이거 저희 마산에 식자대마트에서 샀어요 마산에 NC식자대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거기가 이제 마산 이마트하고 가까운데에요 말그대로 이마트하고 가까운데 있다보니까 이마트 근처에 있다보니까 이제 말그대로 이마트에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쪽 가시면은 식자대마트가 있어요 근처에 어쨌든간에 이게 제가 제가 두판 사오고 저희 아빠가 두판 사와가지고 네판인데 이제 한판 네판에서 한판은 이웃집에 드리고 나머지 세판 저희가 먹는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설날 때 쓰려구요 이판 이거 보세요 개혈파 좋죠? 한판 꺼냈어요 개혈파 좋죠? 아 밥 다 되어있는거에요 미니밥솥 자그만거에요 이 고양이 보세요 이 고양이 고양이 장난감이네요 저희 꼬맹이는 저 위에 올라가있습니다 요기 꼬맹아 이거 전기세야? 전기세가 낸거 안녕 아 전기세 낸거구나 안노 아 하메이오대 안노 안녕하세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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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아니구요 이제 저희 옆집에서 아줌마 주신거구요 옆집에서 주신거구요 이거는 보틀이에요 보틀 저희 동생 보틀이에요 보은병이죠 말 그대로 개인 보은병 요즘은 일회용품 안쓴다고 대부분 다 저런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몇개 이거 저희가 몇개 먹어봤는데 이거 아까 이거 카라멜 들어있구요 이거는 카라멜이 안들어있는데 그냥 화이트초코 미니크초코 있는거고 여러분 이건 빵이에요 빵 코코너빵은 여러분 돈주고 캬이거 사지마세요 저기 세계관에서 이거 10개 사가지고요 초에다 꽂으면요 얘는 지영아 생일축가 보인다 안보인다 지영아 그렇게하면 계속 공기 흔들고 있으면 안 돼 안보여 어쨌든가 이렇게 되어있는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거는 음 이거는 맛은 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많이 아까 그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화이트초코하고 미니는 이제 메이크초코 같이 여기까지 하고 밑에 한번 더 이제 초코 이렇게 발라져있어요 어때요? 이것도 200원짜리인데 갔다가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생긴지는 얼마 안됐는데 동생이랑 구경 갔다가 이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네 이렇게 먹고 왔어요 이거 한번 사가지고 와 봤어요 음 맛있다 오늘은 이거 엄마 좋아할 땐 음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아 괜찮더라구요 맛도 아까 그거는 이제 꼭 초코과자인데 지금 죄송해요 먹고 있는 초코과자인데 아까 그 화이트초코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죠 이거 이 초코죠 이거거든요 밀크초코하고 화이트초코 이제 반반 되어있는 거구요 그리고 음 음 맛있어 이런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초코 카라멜이 되어있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 맛있어 뱀이 무서워요? 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래도 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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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있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서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있을게 네 그리고 이거 토핑 요플레거든요 이거 두개짜리 되는거 이것도 원래는 2,000언만데 지금 반값에 해가지고 두개 1,290원 주고 이마트에 샀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 꺼내볼게요 이게 토핑 애플 시나몬인가요? 오후 엔 애플 시나몬이에요 토핑은 이거 초코맛 다크초코인가요? 그거는 한번 먹어본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 안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후인가 몰라 시나몬인데 뭐 이제 마치 과자 마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날짜가 27일까지 와가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좀 싸게 파시는거 같아요 이게 종류가 이게 두종류의 토핑이라고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온지 얼마 안됐지만 나온지 몇 년 몇 년까지 된건 아니구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 여름에 나왔으니까 한 1년은 안됐구요 한 한 몇 개월 됐을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한 한 50개월 정도 됐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간에 작년 여름에 영희 여름집인가 뭐지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동생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이게 두개거든요 하나는 저희 엄마한테 여고요 두개에서 어쨌든간 이거 말고 또 다른 음료수도 샀는데 음료수는 그 롯데마트에서 천원짜리 소단가요? 원천소단가요 그거 이제 샀어요 원천소단가요 터핑이고요 이거 한 개 계산해보면 한 개 645원 정도 해요 원래는 천 이백 얼만가요 한 개가 보통 1290원 정도 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반 반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꼬맹이 내려오네요 아서 꼬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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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하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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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아 아 반면에 또 이상하다 죄송해요 안녕! 저희 꼬맹이예요. 막내동생. 내려와! 여기는 저희 부엉방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전 여기 영상에서 그만할게요. 이거 한개 600얼마짜리네요. 그러면 645원이니까. 1290원. 하나에 1290원 정도네. 어쨌든 간에. 반값은 오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한번 이제 저렴할 때 이렇게 세일 같은 거 이렇게 할인할 때 한번 저렴할 때 한번 사먹어보세요. 유통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유통장이라고 해서 못 먹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한번 더 사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빠이. 안녕. 문 열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안녕. 빠이.